지금 이 사람은 몸이, 이 면이 닿아있지요. A man? 안녕하십니까? 에러 잉글리시, 화살 영어의 최재봉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영상 때 저희는 무언가 하면 board라는 말을 배웠어요. 그죠? board. 그죠? 판, 합판인데 이것이 나아가서 그죠? 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배에 있는 것들을 그죠? 배에 있는 가판. 원래 판이 처음에 이 판을 띄워서 바다나 강에서 탔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발을 딱 올릴 때 그죠? 승선하다. 또 비행기의 판 위에 올리면 탑승하다. 기차나 차의 판 위에 올리면 그죠? 승차하다. 이런 말이 되었겠죠? 자,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왜 버스를 타는 것은 우리가 get on이라 그러고 택시를 타는 것은 get in이라 그러고 비행기는 왜 get on이라 그러고 왜 계신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이 전치사의 미묘한 차이까지 한꺼번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와우! 영어 공부 기대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도 야, 차이가 뭔지 이해하고 들어갈 때 영어가 훨씬 재밌어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뭘? 발을 딱 붙이고 가고 있죠. 그죠? board. 이 판자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배가 되고 나아가서 발을 이렇게 판자에 올렸다고 해서 승선하다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주인공이 뭡니까? 쭉 나아가서 붙였죠. 그죠? 붙은 것이 바로 판이다. 그죠? 그래서 뭔가 하면 get. 이런 get이라는 개념이 바로 뭔가 하면 사람이 나아가서 발을 올려야 될까? 이렇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get이라는 동작으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발이, 몸이 딱 붙었으니까 그죠? on, get on. 그렇게 해서 타다가 되었습니다. 이 get이라고 하는 말은요. 동사부터 좀 느낌을 좀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잡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바로 뭔가 하면 나를 주어라고 생각했을 때 한번 동작을 생각해 보시면 이런 동작입니다. 바로 뭔가 하면 나아가서 꽉 잡는 것 나아가서 꽉 잡는 동작 나아가서 꽉 잡는 동작을 get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잡는 것을 take라고 한다면요. get은 뭔가 하면 쭉 나아가서 잡는 것을 get이라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딱 차이가 들어오실 겁니다. 여기에서 나아가서란 말만 가지고서도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주인공이 나옵니다. amen. 자, get 다음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움직임은 전치사를 붙여서 자유자재로 확장해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get을 쓰시고 나아가서 이 전치사를 가지고서 그 움직임을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amen. 한 남자가 나아갑니다. guess. 그죠? 그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into. 그죠? 들어가서 안에 있게 되면 in. 마음대로 쓰시면 되겠죠. 한 남자가 guess. 나아가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이 무엇이냐? the water. 물이 되었네요. 자, 순서대로 한 남자가 나아갔어요. 안으로 들어가고 보니 그것이 물이 들어왔. the water.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영어는 움직이는 순서대로 물 속으로 가지 말고요. 그죠? 예. 자, 지금 보시면 주인공이 갑니다. 주인공이 she. 그녀가 나아가서 guess on. 발바닥을 딱 붙인 곳이 그죠? 면으로 접촉한 곳이 결국은 타다가 되겠죠. 그게 바로 무언가면 the ship. 그 배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시면요. 자, 이 탄다는 이 배에서부터 움직이는 것들의 종류가 달라졌습니다. 기차로 나아가고 버스로 나아가고 비행기로 나아갔네요. 그죠? 자, 모든 것들이 사람을 태울 때 그게 판이 있겠지. 그죠? board. 공통됩니다. 자, 그러면 나아갑니다. 이 버스에도 판이 있어요. 그죠? 예. 사람이 뭡니까? get.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 발바닥을 딱 붙이죠. on. she gets on the bus. 그녀가 나아가서 on. 면으로 접촉하는 대상은 타는 대상은 the bus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기차를 탑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그죠? on. 발을 붙인 대상이 바로 엉덩이도 붙이고 하는 대상이 바로 the train. 그 기차. 그죠? 자, 그녀가 나아가서 on. 면으로 접촉하는 대상이 the plane. 그 비행기. 그녀가 탑승하다. 그 비행기. 이러면 되겠죠. 예. 이번에는 그런데 오! on이 아니고 in을 썼네요. 바로 뭔가 하면 나아가서 어떤 공간 안에 그 안에 들어간 입체감이 바로 느껴졌죠. 그죠? 그래서 그녀가 나아가서 안으로 들어간다. 그죠? 그들이 get in. in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나아가서 안에 있고 둘러싼 것이 공간이다. 하면 되겠죠? in. 그들이 are talking. 그들이 they are talking. 그들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중. 그런데 지금은 나아가서 발을 붙인다는 동작보다도 이 on보다도 안에 있고 둘러싸고 있는 이 입체감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on보다는 in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에 있고 둘러싸고 있는 것은 그 버스다. the bus. they are talking in the bus. 이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전치사를 이렇게 미묘하게 차이를 보니까 재밌죠? 그 다음에 in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버스 안이 아니고 그들이 안에 있고 둘러싸고 있는 것이 버스다. 안에 있고 둘러싸고 있는 것이 버스다. in the bus. 이렇게 봐주셔요. they ride. 그들이 타고 갑니다. 보트를요. 자 그런데 이 보트가 이 밑면이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이죠. 붙은 면이 느껴지시면 on을 쓰시면 됩니다. 면으로 접하고 있는 대상이 the river. 이제 on하고 in하고 전치사까지 구분하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he guess 그가 나아가는데 지금 몸이 안에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in을 쓰시자고 그죠? in 안에 있고 둘러싸고 있는 것이 the river. 와우 구분되시죠? 안에 있다 느끼면 in 면이 중심이면 on 그죠? 지금 이 사람은 몸이 이 면이 닿아있죠. a man rest 한 남자가 쉬고 있습니다. on 면으로 접하고 있는 것이 on 그죠? the river 그 강이 되겠습니다. 와우 재밌다. 그죠? 예 she stands 그녀가 서있는데 같은 풀밭은 풀밭인데 몸이 다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in을 써주세요. 그죠? 안에 있고 둘러싸고 있는 것은 the tall grass 키가 큰 그죠? 예 잔디가 되겠네요. 그죠? the tall grass 키가 큰 그죠? grass 잡초 같은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실 때 뭔가 하면 한국말로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렇게 면으로 접하면 on 안에 있다고 느끼면 in 이렇게 내가 구분해서 마음대로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영어로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떻습니까? 단순한 암기가 아닌 앞에서 그림을 봤더니 이미지를 그렸더니 그죠? 진정한 응용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탁탁탁 on인지 in인지 into인지 그죠? 편안하게 골라 쓸 수 있는 그 영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로잉글리시 최재봉이었습니다.